안녕하세요 종로 해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1월 28일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평 시작하기 전에요 이렇게 네이버 검색에다가 해커스 토익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part 1입니다 우선은 이번에는 사람 중심 사진이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 풍경 중심 사진은 한 문제 정도 나왔죠 그런데 다행히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빌런이 하나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항상 한 문제는 빌런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봤을 때 그냥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 난이도는 중중 정도로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우선은 우리 part 1 같은 경우는요 사진을 볼 때 뒤죽박죽 보시면 안 돼요 사람, 동작, 복장 물건, 배경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쯤에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람 안 보고, 동작 안 보고, 복장 안 보고 그냥 물건하고 배경만 딱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좀 평소부터 천천히 연습을 하신다면 어떤 사진이 나오든 당황하지 않고 사진을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객관식이다 보니까 정답을 딱 골라야 돼요 완전 무결한 정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오답은 뭐라도 하나 걸리면 오답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간 분수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없는 거라면 당연히 오답입니다 일부러 정답만 어렵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거랑 계속 이어지는데 그럴 때 속어법을 사용하는 거죠 내가 정답을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답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정답만 못 알아들었어요 나머지를 알아들었는데 죄다 오답이야 그럼 일단 세모 친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차분하게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셔야 돼요 일단은 아무래도 어휘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볼 겁니다 우리 kneeling 이란 단어입니다 ing는 동사에 붙죠 그럼 kneel 이란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입니다 l이 빠지게 되면은 knee가 되니까 무릎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동사가 kneel 이란 단어가 되고 보통 이렇게 무릎이 둘 중에 하나는 땅에 좀 닿아 있는 장면이면 돼요 무릎을 하나만 좀 이렇게 땅에 닿고 있어도 괜찮고 이렇게 둘 다 좀 땅에 닿고 있어도 이런 것들이 다 kneeling이다, kneel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남자는 그러면은 kneeling on the ground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요것만 답이 되지는 않겠죠 만약에 요기 보면서 기도 중이다, praying 하고 있다 요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오! 요게 답이네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정답이 나올지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들려주는 단어 갖고 놓고 오!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rming 이란 단어입니다 요 단어는 뭐 상당히 쉬운 단어죠 그런데 우리가 약간 이 사진이잖아요, part one 그러다 보니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애매하게 느끼는 거지 토익은 절대로 애매하게 내지 않거든요 만약에 요 장면이라고 해보자고 음식이 있고 정확하게 음식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통 들고 갔는데 이왕이면 좀 더 확실하게 여기에 손님들이 요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님이 앉아 있고 음식을 요렇게 들고 서 있어요 이때 무슨 장면이겠어요? 먹지 마 하고 가져가는 장면이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죠 요렇게 서빙, 제공을 하는 장면일 거란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가장 전형적인 장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애매하니 서빙의 장면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때는 차라리 그냥 들고 있다 요렇게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헷갈릴 때 항상 여차하면 세모 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클리어링이란 단어입니다 많이 보던 사람이죠 요 위에까지 보시면은 저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잘라봤어요 저인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요 장면 테이블이 요렇게 있고 지금 접시에 뭐가 들은 게 없단 말이죠 명확하게 먹을 게 보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정답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 이거를 치우고 있다 클리어링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클리어링 뭐 어 디쉬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클리어링 어 플레인트 하셔도 되겠고 만약에 요렇게 요렇게 그릇 같은 게 좀 있다 그러면은 컨테이너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클리어링 치우고 있다가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여기서 사실 여기 음식들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음식이 있어요 그렇게 들고 있고 여기에 사람이 혹시 요렇게 있어요 그럼 음식을 이번에는 서빙한다 to a customer 라든지 to some customers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라는 말이 될 건데 그게 없는 상황이고 음식도 보이지 않으니 제공보다는 한 번 더 치우고 있다가 정답으로 보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도 종종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barrier라는 표현입니다 barrier는 약간 그런데요 실외인데 실내인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나가다 보면 건물들 밑에 흔히 필러티 형식으로 된 건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깥인데 위에 뚜껑이 달려가지고 비나 눈 이런 거 조금 막아주는데 그런데가 일단 기본적으로 barrier라고 부르고요 우리 umbrella는 우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어가 좀 재밌는 게 얘 원래 이거 요거 parasol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도 parasol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parasol이면서 우산의 역할도 해주죠 그러니까 parasol은 umbrella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영어적으로 해요 영어적으로 근데 또 재밌는 게 umbrella 우리가 쓰는 우산은 parasol이라고 쓰진 않아요 약간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럼 barrier umbrella 하면 뭔가 우산으로 비나 눈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요게 결국 parasol이란 단어인 겁니다 요렇게 resting place에 parasol이 있다를 예를 들면 뭐 barrier umbrella가 설치되어 있다가 되는 거고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거죠? 펴져 있는 느낌이죠 위에 롤에 사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때는 아마도 open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을 겁니다 펴놓은 건 open 그럼 닫아놓은 건 clos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거 barrier umbrella가 open이냐 close이냐라는 내용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ine up입니다 line up은 줄, up, 서라 이런 거죠 줄을 서시오 일렬로 쭉 서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런 애들 여기 2가 좀 빠져 있는데 요런 애들이 쭉 요렇게 줄 서있다든지 요런 애들이 쭉 요렇게 줄이 서있죠? 이런 거를 line up이라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런 풀들을 뭐라고 부르냐는 거죠 요런 친구들이나 요런 담벼락같이 생긴 요런 친구들은요 train은 아니에요 그죠? 나무는 아니거든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bush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보다 좀 이렇게 뿌띠뿌띠 조금조그만 이런 풀떼기들이죠 요런 친구들은 bush 그럼 만약에 bush가 좀 뭐 이렇게 주변에 정원에 있다라든지 bush들이 일렬로 되어 있다 요런 느낌이 나오면은 얘도 충분히 정답으로 묘사가 가능하다 요렇게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part 1은요 거의 다 어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휘라고 해서 눈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말로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 어휘 외우실 때 예전 뭐 전통적인 방법으로 맨날 눈으로만 쓰고 외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중얼중얼중얼 발음도 좀 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리스닝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part 3 넘어갑니다 스키밍 난이도는 중중 정도입니다 엄청 긴 이 보기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휘도 우리가 충분히 일상적으로 보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글이 많이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스크립트 내용은 사실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토익은 우리에게 전문 용어 구체적인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어디서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이런 거 그냥 쓱 들어도 대충 이해 갈 만한 그런 상황을 준단 말이죠 항상 포인트는 발음이죠 발음 그런데 아마 이제 몇몇 토이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해커스 게시판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뭐 리스닝이 어려웠다 이런 분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또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거의 역대급으로 이렇게 좀 반반 갈리는 그런 시험인데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 시험은요 리스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쉬웠냐 어렵냐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스크립트를 다 이해할 수 있는가 다 알아들었는가 이게 기준이란 말이죠 그 기준으로 따지면 평생 우리는 토익이 어렵다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평생 가도록 다 단어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이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답을 찾아서 졸업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여러분의 난이도는 답을 찾을 만하냐 아니냐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는 어차피 수학과학이 아니라 언어란 말이에요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은 분명하게 또박또박 발음을 해준다고요 그게 포인트라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발음은 약간 어려운 척 하고 싶었지만 중요한 건 다 제대로 발음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제 제 청평 강의를 보시고 아니야 완전 오늘 어려웠어 어떡하지 완전 이게 쉬웠다네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토익 시험은 매달 있잖아요 한 달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해커스에서 수업해 드리거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그냥 한 달만 더 불태워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쉽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 스키밍 일단 잘 하셔야 됩니다 스키밍은 보기와 문제를 미리 읽어보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리딩은 아니고 스키밍입니다 스키밍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약하기라고는 하는데 요약하면 우리 맘대로 단어 그냥 꼽아서 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법은 신경 쓰지 않지만 있는 단어는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스키밍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정답 체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왜 순서대로 등장하니까 세 문제가 한 세트인데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혹시 바뀌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스키밍에 있는 것들을 미리 우리가 보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보통 1년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순서 바뀌는 것들은 거의 1년에 정말 한 서너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확률적으로 10%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는 또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크립트 끝나고 문제를 바로 읽어주니까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각 세트마다도 그렇지만 문제 우리 세 문제 한 세트라고 했잖아요 타이밍이 땅 땅 땅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따당 땅도 있고요 땅 따당 이렇게도 있단 말이죠 물론 정말 못된 문제는 따다당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땅 따당 이게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에 내가 앞에 문제 조금 고민하고 망설이잖아요 걔는 어차피 못 풀어요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 것도 같이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리는 거 과감하게 다시 한 번 갑니다 순서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힌트를 보통 한 번씩 빠박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리는 게 있으면 보기 중에 들리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고르셔야 된다는 거 순서대로 들리는 거 과감하게 오늘은 과감하게가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일입니다 다음에 할 일은요 미래 시제나 즉시 패턴 이걸 가지고 시그널을 좀 많이 줍니다 그런데 시그널에 집중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신경 안 쓰자고요 혹은 시그널이 나왔는데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시그널 신경 쓰지 말고 보기 중에 들리는 거 비슷한 거 어떻게? 과감하게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뭐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혹은 이제 또 두 번째 문제죠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볼 거란 말이죠 봤을 때 여러분이 하실 건 뭐다 오늘 포인트 과감하기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오프란 수강 신청 상담하고 싶거든요 현장 강의는 이미 마감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 시간 나왔고 졸업 점수 제출해야 된대요 다음 달에 뭐 해야 돼요? 점수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문제에 힌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뭐 쉽니다 잠깐 여유 있게 하나 나왔으니까 음 이제 다음 거 천천히 나오겠지 아니에요 그런 선입견은 갖지 마세요 힌트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넘어갔더니 보니까 현장 녹화 강의 등록한 대잖아요 그럼 지금 이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강의 신청 강의 등록한다는 이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두 번째가 바로 나왔다고요 항상 이런 따당 유형들은 우리 토이커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왜? 어려워서가 아니라 못 들어서요 물리적으로 왜 못 들으면 우리가 너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들으면 고르고 고르면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기계처럼 가는 거예요 들었어? 골라 골랐으면 넘어가 넘어가 골라 골랐어? 넘어가 이렇게 탁탁탁탁 이것만 여러분이 잘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녹화 강의 등록하세요 라고 끝났고 뒤에 내용에서는 라이브 클래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라이브 클래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여자가 무엇을 제안하는가 그러면은 뭐 다른 대안을 준다 다른 수업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문제도 굳이 만들자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은 어차피 뻔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 보기 중에 들리는 거 어떻게? 과감하게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의도 파악은 항상 스태디셀러입니다 그치? 맨날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 문제는 무조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인용어구 이거 해석을 못하면 애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 일단 하셔야 되고 인용어구 앞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인용어가 앞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어구까지 일단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알면 고르세요 모르면 한 문장 더 들어 더 듣고 고르면 돼요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근데 힌트는 여기서 끝이에요 다음 문장까지가 끝이거든 거기까지 들었는데도 모르면 빨리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정리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발목이 잡히면은 다음 문제까지 못 듣는다고 항상 여러분이 과감하게 가야 손해를 좀 덜 보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리뷰를 하면서 우리가 내가 왜 이걸 틀렸을까 왜 못 풀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도 파악은 있잖아요 영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거? 우리 말의 문제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내용을 보기에서 비틀어둔다 그거를 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예문 하나 보자고요 남자는 왜? 그건 데이 3개씩 시험 볼 때죠 라고 이 말을 할 거야 데이 3개씩 시험 볼 때죠 이 말을 왜 하는지를 보자고요 자 같이 내용을 좀 보면 단어 시험 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 5개네요 벌금 150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괜찮아요 그랬더니 원래 커트라인 3개까지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데이 3개씩 시험 볼 때죠 자 여기까지 먼저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끊어보면 이 말 왜 한 거예요? 우리말로 적당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래 여자가 커트라인 3개라고 말했잖아 근데 그건 데이 3개씩 시험 볼 때잖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뭐죠? 여자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오늘은 뭔가 잘못 알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나오잖아 오늘은 2개잖아요 원래 3개씩 볼 때는 3개까지 봐줬는데 오늘은 2개 보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아니다 이건 거죠 여자의 이 대사가 잘못됐다 여자의 생각이 현재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자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살짝 틀어주면 뭐죠? 여자의 말을 수정해주려고 고쳐주려고 이런 식으로 살짝 틀어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어요 이 말을 왜 했느냐라는 거 그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원래 3개까지잖아 아야 그건 데이 3개씩 볼 때지 오늘은 2개잖아 이러면 이 말이니까 너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어 라는 거죠 벌금 대주주가 되는 순간이래요 그죠? 어머 천오벨곤밖에 안 되는데 벌금 대주주라니 엄청 열심히 스터디해서 단어 시험을 보는 데인가 봐요 이런 데 가면 아주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왜? 토익은 단어가 짱짱맨이거든요 단어만 많이 알아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토익 공부하실 때 문법 뭐 다 좋은데 단어 단어에 좀 많이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의도 파악 하나 더 갑니다 오늘 좀 재미있었어요 마찬가지로 What does a man offer to do? 일단 얘는 의도 파악은 아니죠 근데 요거는 좀 외우듯이 필요가 있어요 offer to do 같은 경우는 하겠다고 제안한다지만 그냥 여러분이 외우세요 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해줄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남자가 뭔가 지금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여자가 이제 이 말 하겠죠 내가 링크 보내줄게 라고 말을 할 거래 이 말은 왜 하는가를 골라보자고요 일단 힌트는 순서대로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클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1월 28일 토익 리스닝 part 2 그리고 4의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클스 영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정말 알차고 그리고 고퀄리티의 토익 자료들을 마음껏 누려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한번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 part 2,4의 전반적인 난이도와 그리고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part 2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난이도가 상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part 2의 난이도가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오늘 시험의 part 2 난이도는 조금 수월했다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토익 시험이 처음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그분들에게는 오늘 시험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가급적 토익 시험은 연달아서 최소 2번 내지는 3번 정도 텀을 짧게 갖고 응시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part 2 전체적인 문제 유형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의문사 의문은 10문제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비의문사 의문은 총 15문제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요 이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즉 사실 확인의 그런 의도를 가진 질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다는 점과 그리고 평서문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평서문이 4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라는 것이 일단 문제 유형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part 2는요 결국엔 실전에서는 청취력으로 진검승부를 보셔야 되는 part이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듣고 많이 따라 읽는 쉐도잉 트레이닝으로 청취력을 많이 쌓아놓는 그런 훈련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변이 직접적이라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이 제시가 된다면 그럼 part 2의 난이도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상을 좀 벗어나는 소위 반전응답 혹은 간접적인 답변들의 비중이 클 경우에 part 2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간접적인 답변들이 등장을 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When should I start my fourth day? 일단 my fourth day 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의역했을 때 회사에서의 근무 첫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 첫 출근은 제 근무의 첫날은 언제인가요? 라는 시점을 묻는 질문이에요 자 예산 밖에 답변이 등장한다면 I'm currently making the schedule now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일정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일정을 작업 중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직 당신의 첫날이 첫 출근날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는 주변에 놓인 다른 선택지들을 충분히 소거해 갈 수 있다면 이런 식의 까다로운 예상 밖의 답변이 등장하더라도 정답을 충분히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는요 Why did you want to see me? 자 왜 저를 보자고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우선 적절한 이유로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할 텐데요 There's some errors in your report 표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당신의 보고서에 오류들이 좀 있어요 인데요 앞에 because를 붙여 본다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와 관련해서 당신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의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why로 시작하는 이유를 묻는 의문문의 경우 선택지가 모두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약간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의 청취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선택지를 들었을 때 뭔가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최대한 오답을 소거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앞서 선택지로 yes가 언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일단 의문사 의문이기 때문에 yes or no로 답변 불가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선택지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장소를 언급하는 전치사구가 등장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근데 이유를 묻고 있는데 어디에서요? 라는 장소로 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소거할 수 있고 그럼 차선책으로 정답은 이렇게 매칭을 해 가셔야 만 하겠죠 자 퍼트2는요 내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오답을 자신있게 소거해 나갈 수만 있다면요 이렇게 까다로운 간접적인 답변일지라도 충분히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자신있게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일반 의문문 조동사 의문문을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Has the coffee machine been purchased for the staff room? 직원실을 위한 커피 기계가 구매되었나요? 자 이 질문의 요지는 커피 기계를 샀는지 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의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로 질문을 듣게 되더라도 퍼트2는 어차피 나와 너의 대화를 전제로 하고 듣는 퍼트이기 때문에 능동태로 되뇌 가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구매했어요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답변을 보니까 We've just received permission for it 이제 permission이라는 것은 허락을 의미하죠 그에 대한 허락을 방금 막 받았어요 라는 얘기는 이 커피 기계를 사도 되는지에 대한 허락을 방금 받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커피 기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자 우리 승인하다 라는 동사 어플을 사용해서도 비슷한 맥락의 답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를 위한 예산 혹은 그를 위한 돈이 막 승인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같은 맥락인데요 이 안에 숨어있는 진짜 화자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커피 기계를 아직까지는 구매를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답변 앞에는요 결국엔 NO, NOT YET 와 같은 답변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퍼트 2에서는 이렇게 YES OR NO 로 답변이 가능한 경우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 등장하는 답변에서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항상 퍼트 2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유형의 질문들에 취약한지를 빠르게 분석해 보시고 내가 취약한 내가 자신이 없는 그런 질문 유형들을 최대한 쉐도잉 따라 읽는 방법으로 훈련을 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요 간접적인 답변일지라도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오답을 소거해 나가는 식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오답만 확실히 소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답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역시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퍼트 2는요 고사장을 나오는 순간 기억에서 삭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기억에 하나도 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아마 잘 맞추셨을 겁니다 어려웠다라는 인상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셨다면 충분히 퍼트 2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퍼트 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퍼트 4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역시 중상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서는 퍼트 1, 3 대비 퍼트 2와 그리고 퍼트 4의 난이도가 조금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퍼트 4의 난이도를 중상으로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난이도 중이라고 일단 시작을 한 이유는요 우리가 퍼트 3건, 4건 지문에서 내가 들은 표현이 선택지에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즉, paraphrase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닥 까다롭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퍼트 4에서는 지문에서 우리가 귀로 들었던 표현이 선택지에 그냥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왜 여기에 상을 또 덧붙였냐면요 서구의 그 발음이 조금 까다롭고 그리고 특정 서구는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편이다 보니 그냥 paraphrase를 하지 않고 지문 속에 그 표현이 그대로 언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시험이어서요 제가 난이도 상을 좀 붙여 봤어요 더불어 의도 파악 문제들이 약간 좀 까다로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의 길이도 꽤나 긴 편이었고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고난도 어휘들이 퍼트 4의 선택지로 혹은 인용어구 속에 제시가 되어 있던 터라 제가 중상으로 한번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지문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면요 오늘 퍼트 4에서는 회사 생활과 관련된 다소 비즈니스적인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는 담화들이 주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도 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이 엑셀 프러머 미팅의 비중이 꽤나 크게 등장을 했다는 것이 오늘 퍼트 4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회의 발취록은요 일종의 사내 연설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의 어떤 행사나 소식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 성격의 담화 지문이기 때문에 약간 이 토익 시험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 토익 공부를 충분히 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에요 약간은 상황 자체가 좀 생소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험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눈으로 혹은 귀로 접하게 될 표현들이니까요 꼭 점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apprenticeship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수습이나 견습 기간을 의미합니다 apprentice 라고 하면 사람 명사로 쓰여서 이런 견습생을 뜻해요 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요 여러분 이 수습 기간 중에는 수습생이 무엇을 하나요? 그렇죠 교육을 받는 거예요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습 기간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요 북킵이라고 하면요 북하고 킵이 합쳐진 단어잖아요 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 북은 회계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그 일은 곧 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따라서 북킵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ccounting 회계라는 표현의 유사 어휘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북키퍼 이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이번엔 사람 명사입니다 자 북키퍼 말 그대로 책을 킵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되는데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accountant 바로 회계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키팅, 북키퍼 이라는 표현도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자 malfunction, 토익에서는 툭하면 사무기기, 각종 기기들이 고장을 일으킵니다 자 이때 malfunction,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a는 s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malfunction이 아닌 malfunction으로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자 만약 내가 이 단어를 눈으로 보게 된다면 지문에서는 바뀌어서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떤 기기가 오작동을 하거나 고장이 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예상했던 방향대로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요리하는 거죠 not working, 혹은 not operating properly,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다라던지 혹은 broken, 고장이 났어요 out of order, out of service, 모두 고장이 난 이라는 의미의 표현들로 함께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더 구체적인 증상을 설명하는 경우들도 흔한데요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에 오작동, 고장의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쵸 갑자기 화면이 black, 까매져요 라던지 아니면 계속 뭔가 왜곡되는 현상, distortion이 있어요 아니면 뭔가 깜빡깜빡해요, blink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상한 noise, 소음이 들리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기 오작동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잦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vendor 이라는 표현은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per one과 관련 지어서 노점 상인 이라는 의미로 알고 계실 텐데요 행상인, 노점 상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대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체나 판매자를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vendor 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서 등장할 수 있을까요? 보통 물건을 기업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vendor 이라고 하기 때문에 distributor, 유통업체라던지 supplier, 공급업체, 그리고 제조업체와 같은 표현들은 결국 vendor 이라는 이 표현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오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다른 어휘들 볼까요 promotional materials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홍보자료라고 하는데요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그런 document 문서들을 우리는 홍보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flyer, brochure, pamphlet, posters 이런 걸 모두 다 promotional materials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토익에서는 지문 속에서 언급된 표현을 선택지에서 바꾸어 표현할 경우 즉 paraphrase를 할 경우 지문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택지에서는 이를 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promotional materials 같은 표현은요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게 될 표현인 반면에 이와 같이 구체적인 홍보자료의 예시가 될 만한 단어들은 귀로 많이 접할 수 있는 표현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스키밍을 할 때 이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들을 보게 된다면 미리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renovation 이런 표현 볼까요 수리나 보수를 의미하는데요 지문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서가 언급될 수 있을까요 우리 수리나 보수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건 어떨까요 build a new facility 과거에는 없던 시설을 다시 새롭게 짓는 거예요 새로운 시설을 세우다 결국엔 이것도 renovate 보수하다 개조하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expand an area 같은 말이 되겠네요 increase the size 자 어떤 특정 공간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결국엔 다 뭐랑 연결될까요 renovation 또는 construction 이라는 표현으로 다 바뀌어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in real time 입니다 자 real time 이라는 것은 실시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in real time 이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동시에 immediately 의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요 그 스마트워치를 많이 착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정말 실시간으로 동시에 제 심장박동수가 얼마큼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몇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추적을 해 줄 수 있죠 바로 in real time 정말 실시간에 그렇게 저한테 제 운동 성과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똑똑한 스마트워치가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도 파악 문제가 part 4에서 3문제가 등장했는데 인용어구도 길고 그리고 선택지도 좀 유난히 길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압박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해컬스토익 AI 어플인 빅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실화에요 빅플의 시험 버전 즉 trial 버전을 무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free of charge 하면 무료로의 의미죠 자 단 선착순 100명에게만 이 어플을 나눠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만약 화자가 이 100명에게만 이 어플을 나눠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의도를 묻는다면요 선택지 가운데 정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자 단 100명에게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only 100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서둘러서 빨리 신청하세요 이런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청자들은 act quickly 빠르게 액션을 취해야 한다 행동을 빠르게 해야 한다 라는 의도에서 선착순 100명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두번째는요 영화쌤과 개별 상담을 위해서 약속한 시간에 늦지 말고 오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 there are lots of you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 여러분 같은 분들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영화쌤과 상담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늦지 말고 be on time 오세요 라고 말한 후에 이어지는 이 인용어구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늦지 말고 오세요 즉 반드시 스케줄이 지켜줘야만 한다 라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늦어서도 안되고 미리 일찍와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약속한 시간 지켜주세요 follow 해주세요 라는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열고 가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해커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커피가 아닌 다른 메뉴를 원하신다면요 샘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좀 있어요 자 이때 재량으로 라고 할 때 discretionary 라는 고난도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요 discretionary 하면 재량으로 재량껏 이런 의미로 임의대로 그러니까 뭔가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budget 예산 돈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영화쌤은 저에게 discretionary budget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 내용이 중요할텐데요 커피가 아닌 다른 메뉴를 원한다면 이라고 붙이고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profit dinner 라던지 아니면 latte 라던지 뭐 이런 aid 라던지 이런 다른 메뉴도 제가 충분히 제 재량껏 쓸 수 있는 이 예산으로 사드릴 수 있어요 네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 청자들은 이 아메리카노 외에 추가적인 음료를 주문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도 파악 문제에서요 혹시라도 인용어구 자체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항상 우리는 앞 도는 뒤의 문맥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내가 이 표현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앞 내용을 통해서 아 그니까 아메리카노가 아닌 다른 주문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진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의도 파악 문제는 선택지가 길기 때문에 다른 문제 유형들처럼 빠르게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문이 끝나고 난 뒤 여러분들이 들은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이렇게 내려가셔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의도 파악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할게요 점수 잡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